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밤 서울 명동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이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나락골이 엉망이다 라는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나락골이 엉망이다 앞에는 우리말의 초성 즉 첫소리로 지엿 비엿 이연 기역 히엿 히엿 이란 말을 썼다고 하는데요. 지엿 비엿 이연 기역 히엿 히엿 나락골이 엉망이다 라는 글귀를 썼다는 겁니다. 저는 지엿 비엿 이연 기역 히엿 히엿이라는 사진을 보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혼민정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아무 해독이 안 됩니다. 곰곰이 보니까 정윤해 박근혜를 그 첫소리를 번갈아 썼던 겁니다. 정말 나락골이 엉망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제2의 문화대혁명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대혁명은 사상통제입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에서 인상 깊은 것은요 하방입니다. 하방. 식혜익에서 도시에 사는 지식인들을 강제로 시골로 쫓아내려 보낸 겁니다. 하방. 아래를 해방시킨다는 얘기인지 아래로 보낸다는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도시에서 쫓겨나 농촌에 간 많은 사람들 당시 문화대혁명의 그 엄혹한 사상의 통제 속에서 온갖 에피소드를 남겼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시진핑 지금 중국 국가 주석이 바로 하방의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 시진핑은 섬서성 즉 산시성 랑자우촌에서 7년간 하방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하방생활을 하던 당시 왕복 60리기를 꼬박 걸어서 괴태의 파우스트로 빌려 읽었다고 회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대혁대의 사상통제 그래서 몰래 젊은 베르트레이 슬픔이라든지 몰래 몽태 크리스도 백작을 읽었던 이런 경험들 중국 출신 작가들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못지않게 한국에서는 제2의 유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상통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2의 유신은 헌법재판소가 감행한 쿠데타입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저희 대학 후배들하고 같이 양평의 MT 갔다가 정보과 행사들한테 붙들려서 청년의 경찰서에 불려와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평 인근은 운동권 학생들의 MTG다라는 정보가 유포돼서 정보과 행사들이 마구마구 급습하고 덮쳤는데요. 덮쳤다고 해서 다 덮고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청년의 경찰서를 연행되어 갔던 것은 당시 한국어로부터의 통신이라고 하는 전두환 시절의 군사독재 내막을 일본 세카이지에 연재했던 TK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군부독재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바로 지명관 선생님 한림대 명예교적 석자 교수를 했었던 지명관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기로 했는데요. 그분이 쓴 세카이지에 썼던 군부독재 당시의 실상을 일본으로 묶어놓은 해적판 책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청년의 경찰서에 연행되어 갔던 명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변절한 김지아가 썼던 오적 시집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그런 기억도 새로운데요. 한법재판소의 쿠데타로 인해서 제2의 유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을까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앞에서 노후생활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하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은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1팩 800g에 7천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은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혜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 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 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 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 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서민들에게는 재앙의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엠피트가 2015년 내 월급 빼고는 몽땅 다 오른다는 내년의 어두운 전망. 이게 그냥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기 위해서 엉터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발표한 택터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내년 여러분들의 월급 빼고는 다 물가가 오릅니다.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2014년을 보냈으니 2015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러나 2015년의 삶이 그리 나아질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2015년에도 또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2015년에는 무엇이 오르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네, 2015년. 내년 상반기는 제일 먼저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해량 105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5% 오른 겁니다. 진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사실 저처럼 사람을 잘 만나기를 하나 주로 만나면 돈 잘 안냅니다. 돈도 없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쓰는 돈이라고는 유일하게 밥 먹는 돈 그리고 교통비입니다. 1050원인 교통비가 1300원으로 오른다면 부담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하게 좋아하시는 50대 60대 백수들 아주 괴로우실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9일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명문하거나 출퇴근 시간은 비싸게 적용하는 차등 요금제의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가 아니라 박원순이네요. 버스 지하철 요금을 시작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리터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2017년까지 35% 인상하면서 우선 내년에는 363원에서 437원으로 올립니다. 하수도 사용료 역시 원주시는 톤당 211원에서 299원으로 올리고요. 담배값 2천원 인상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4.9%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평균 4,620원 부과되던 주민세도 7,000원에서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오릅니다. 자동차세도 화물차를 중심으로 대폭 오르고 유로식스 때문에 화물차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인상폭과 규모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오를 전망입니다. 공공요금 인상도 버거울 지경인데 내년에는 먹고 마시는 식자재와 음료 품목도 대폭 인상될 기미가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한파 등으로 이미 채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인상됐다고 햄버거 가격도 올랐습니다. 소맥 가격이 오르고 있어 조만간 라면이나 과자값도 인상될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육가공식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냉동만두가 5.9% 오를 예정이며 코카콜라 1.5리터 페트 4.1%, 환타 1.5리터 페트 6.3%, 파워에이드 240ml, 캔 2.2%, 제주 브이워터 2리터 페트 제품 4.1% 등 코카콜라 음료도 평균 5.9% 인상한다고 합니다. 커피 원두를 비롯한 올리브 원재료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커피 가격과 올리브유 가격도 오를 듯 합니다. 생수도 한동안 인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에는 조금씩 오를 예상입니다. 현재 정확히 얼마를 올린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재료 상승이라는 이유로 내년에는 소매자 가격도 큰 폭으로 인상되는 얘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세금까지 올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쓰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쓰는 돈이 던져납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재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겁니다. 만약 내년도에 담배값 2천 원 인상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박근혜 정부는 엄청난 문제에 동착했을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2.0% 중 0.6%포인트가 담배값 인상 효과 때문입니다. 현재 담배 사기 힘듭니다. 그 이유가 내년에 담배값 인상 때문에 정부에서 담배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괴담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괴담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내년에 생산 판매되는 담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인쇄가 힘들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담배가 많이 팔려야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는 적극적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 3.8% 인상하면 민간기업도 거비가 올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단 2.3% 올랐다는 점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등 서민경제 그리고 임금 오르리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경제불황으로 오히려 임금 인상은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문이나 해고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단과 박근혜 정부 입만 열면 경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신화에 속아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살림살이 폐질 거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에게 과연 이명박 정부 경제 성장시키고 저희들의 살림살이 폐기했습니까? 거꾸로입니다. 말만 계속 경제 살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재벌들의 배를 덧불려줘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정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왜 안 돌아가겠습니까? 재정이 왜 어렵겠습니까? 왜 담배값이라도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벌들에게서 법인세를 더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깎아만 줬습니다. 그래서 재벌들, 대기업들은 몇백 개씩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사내유보금을 이용해서 고용을 확대하고 한국에 투자를 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세계 불황 때문이다. 무엇이든 참고 인내하고 경제 앞에서는 딴수하지 말라. 이따위가 바로 박근혜 정권의 그리고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입니다. 그야말로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정권 정당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경제를 잘할 것이라는 착각이 있는데 미국의 역대 50명 대통령을 분석을 해보니까 공화당 정권 때 경제가 후퇴하고 고용이 늘어난 것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 때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10년 운운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경제는 성장했고 그러나 그 경제성장이 엉터리라고 경포대 운운했던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계속 악화일로입니다. 왜겠습니까? 경제가 발전하려면 나라 전체의 활력이 돌아야 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게 관심 있는 인간들은 0.01%에도 못 맺히는 재벌들, 대기업들밖에 없습니다. 조연아, 박근혜는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연의 갑질로도 더한 갑질이 바로 박근혜의 갑질이고요. 그 박근혜의 갑질을 0에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방관해왔던 50대 이상, 60대, 70대 할배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후보 시절부터 민생 강조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모양으로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지 박근혜 대답해야 됩니다. 2014년보다 희망을 품고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빡빡해서 2015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야 되는 연말입니다. 저는 통장 잔고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15일 지나면 잔고가 제로예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나마 지금은 낫습니다. 오늘 참 정자해야 되겠네. 어제 월급 받았으니까.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진료를 합니다. 과잉진료는 평생 휴위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리학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영리와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소비자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어제 크리스마스에 조합원 가입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서울 구로구의 대령대장님 그리고 서울 종로구의 에이스님 조합원 가입 출장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이란님 조합원 가입하셨고요. 서울 은평구 불강이동의 따소미님 그리고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스톤 마이크님 부산남구 용호 1동의 btc321님 조합원 가입 출장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설로님 조합원 가입하셨네요. 그리고 인천 계양구 작전 1동의 올플레이님 대구 북구의 워랑님 조합원 가입 출장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stnk님 부산폭주기관차님 조합원 가입까지만 했습니다. 출장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09109님 조합원 가입 출장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미인부자님 조합원 가입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충북 제천시의 블루브더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장까지 납부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북구의 김동일님 역시 조합원 가입 해주셨습니다. 연말 불우 위협도 돕고 그리고 미래입동조합 조합원도 가입해서 내년 활기차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방송 청취하면서 오랫동안 조합원 가입하지 않으신 90% 청취자분들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도 조합원 가입 해주시고 출장으로 해주시고 매월 11,000원 이상 월조합비 납부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을 너무 노동법이 정확하게 보장해주니까 정규직을 안 뽑는다고 이런 주장을 펍니다. 그래서 정규직의 고용 해고 요건을 완화시키자 하면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 많이 뽑지 않습니다. 정규직을 더 많이 해고시킬 뿐입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2년이다. 그래서 2년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니까 오히려 해고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 그렇게 주장합니다. 대개 박근혜 정권이나 재벌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정규직 4년으로 늘려가지고 정규직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다. 정규직으로 느리지는 않고 비정규직으로만 4년 불에 먹다가 또다시 해고하고 또 계약합니다. 기업들로서는 2년 만에 한 번 해야 될 것을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겨내시면 곽병찬 대기자가 장거래법 진짜 까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저처럼 무식하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제발 그 입 다물라라고 일갈했습니다. 곽병찬 대기자의 현장 칼럼 창 들어보시죠. 18년 전 오늘 새벽이었다. 사람들은 성탄의 단꿈에 젖어있었다. 설마 장노님이 대통령인데 크리스마스에. 노동자도 야당도 그날만큼은 발뻗고 잠들었다. 그러나 그날 새벽 5시 50분 서울 여의도 안팎 4개 호텔에서 출발한 관광버스는 국회의사당에 잠입했다. 거기엔 신한국당 소속 15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에 족쇄를 채우기까지는 그로부터 불과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조세흥 부의장이 두드린 48번의 방망이 소리와 함께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회복한 노동자의 권리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 독재 정권에선 공권력이 직접 노동자를 상대했다. 그날 이후 권력은 한 발 빼도 됐다. 자본은 이른바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무더기 해고가 가능해졌으니 공권력에 전적으로 기댈 필요는 없었다. 대체 근로제가 도입되었으니 노동자의 유일한 저항수단인 쟁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쟁의 기간엔 임금을 주지 않도록 했으니 단결력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노조의 협상력은 추락했고 조직률은 계속 떨어졌다. 1997년인가요? 그때가 18년 전입니다. 김영삼 정권 때 통과된 노동 악법 때문에 노동자들의 단결권 협상권은 현저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 이후 겨울만 다가오면 노동자들은 불면의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06년 겨울에는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는 법이 통과됩니다. 엄동서랑과 함께 불어오는 삭풍 속에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고용유인화 정책이 제도화됐습니다. 이따가 일하는 이들이 한겨울에 굴뚝으로 철다부로 크레인으로 이젠 정강판 위로 올라가야만 했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숨을 거는 길 뿐이었습니다. 2014년 겨울 박근혜 정부는 이 나라 모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고용기관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은 그 대표적인 방안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을 줄여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인데 그 기관을 오히려 2배로 늘려놓고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고 명명합니다. 어떤 자본가가 정규직을 쓰겠습니까? 4년이면 저임금으로 비정규직의 고해를 충분히 빼먹을 수가 있고 용도가 떨어지는 노동자는 그 기관 안에 언제든지 버리면 되는데 말입니다. 비정규직에게 실업급여 수혜 기간을 최소 3, 4개월로 늘리고 어쭙자는 이직수당이나 퇴직금 따위를 주도록 하는 당근도 들어있다. 그러나 오매불망 희망해온 정규직 혹은 고용안정의 꿈을 포기하는 대신 건네는 대가치고는 너무 형편없다. 농락 수준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정규직에서 비롯됐다는 식으로 선동을 한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4.5%에 불과하다는 식의 숫자를 늘어놓으며 비정규직 대변자 행세를 하기도 한다. 나아가 정규직 과보호가 기업 의혹을 저해하고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매도한다.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이간하고 갈등시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데 비정규직을 동원하려 한다. 거기에 넘어가는 비정규직도 그렇긴 합니다마는 다 그런 거죠. 유신원법도 91. 몇 퍼센트가 찬성했습니다. 언론이 선동하고 독재정권의 하순위에 대한 언론이라고 하기에는 흉기에 가까운 이들이 선동하면 넘어갑니다. 물론 사업장에 따라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면하고 저들만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주와 결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업체인 cnm처럼 정규직이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지원하고 지금도 비정규직의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싸우는 사업장 더 많습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은 자본의 요구에 순응한 보수정권의 일관된 노동유연화 정책이 불러왔습니다. 정규직을 과보호해서 비정규직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서 노동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떨어뜨려서 자본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한 탓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이런 대책을 29일 사실상 발표합니다. 정규직을 꿈꾸던 이 땅의 장거래들은 장거래들을 영구히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법에 거기에다가 장거래법 그리고 장거래들의 꿈과 희망을 꺾어버리는 조치들에 장거래 보호대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항상 그래요. 독재정권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고 지랄을 합니다. 그리고 수탈을 위해서 보호해준다고 역시 연명을 뜹니다. 비정규직을 수탈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서 4년 동안 그야말로 등골을 쏙쏙 빼먹을 수 있는 이런 기업 보호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따위 법을 만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브락 오바마 대통령이 곤두박질치단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성공한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력을 높여서 가계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가계무체를 줄일 수 있게 해준 등이 컸습니다. 높아진 협상력은 대기업 금구에 쌓여있는 막대한 유보금을 노동자에게 더 많이 배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노동을 합법화시킨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합법화 이후 이들이 임금 협상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재벌들 그리고 대기업들의 사내위보금도 대한민국 예산의 2배, 3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오히려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6개월로 줄여줘야만 오히려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오바마에 비해서 임행 박근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부동산 거품을 부풀리고 가계소득 대신 기업의 소득을 늘리는 데 전념했다. 그 결과는 가계빚의 폭발적인 증가였고 가처분 소득의 급락이었다. 2008년 대비 2014년 미국의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3.5%인데 반해 우리의 증가율은 41.3%에 이른다. 미국은 국민 총소득 가운데 가계의 몫이 77.5%고 기업은 16.3%지만 우리의 경우 61.2%와 23.3%다. 자본가는 더 부자가 되고 일반 가정은 더 가난해졌다. 집안에 빚이 쌓여 있고 소득은 늘지 않는데 어떻게 경기가 풀릴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경제 운운하면서 심지어는 재벌 범죄를 저질러서 감방에 있는 재벌 기업인들을 풀어주라고 지랄 연명을 떨고 있지만 사실 그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빚이 잔뜩 쌓여 있고 소득은 늘지 않는데 어떻게 뭘 소비를 해서 경기가 풀릴 겁니까? 부자들이 소비합니까? 부자들의 소비 외국 가서 합니다. 게다가 이 정부는 상시적 해고의 칼을 자본가에게 주려 했다. 그것도 법이 아니라 행정지침으로 회사가 요구한 실적과 성과를 맞추지 못하면 자를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정규직이라 해도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 한 손엔 정리해고 다른 한 손엔 일반해고 자본가는 노동자 운명의 주관자다. 저의 나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바로 모가지 잘리고 해고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갑질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김영상 정권은 노동법 날치기 이후 추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본은 정부의 기대와 핵심을 외면했고 일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불과 1년 뒤 IMF 구제금융사태가 터집니다. 국가경제는 침몰했습니다. 정권의 추락은 저들의 선택이니 그렇다 해도 모든 부채와 불행은 부자들이 아니라 일하는 이들 서민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비극 다시 되풀이 되는 겁니까? 용납에서는 안됩니다.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셨고요 가입을. 뜻을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군은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동아트위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결의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실 때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총살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화번호로 가입해 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에릭 김님이 게시판에 금년하고 정지하시겠다고 써주셨습니다. 금년 하면 몸에 좋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 담배값 때문에 내년에 고민 많겠습니다. 저는 담배 끊은 지 한 2년 돼가기 때문에 담배값 걱정은 안 합니다만 4,500원, 4,000원 되면 한 달에 담배값만 하루에 한 값씩 피는 사람 토요일, 일요일도 핍니다. 교통비는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안 나가면 안 쓰면 되는데 담배는 집에 있어도 핍니다. 예, 평균 4,000원 잡고 한 달이면 16만 원입니다. 3자, 정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아휴, 참 담배값도 담배값이겠니와 지금 모두가 돈이 없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입었던데 한번 나가봤는데요. 아, 정말 싸늘한 분위기가 영역했습니다. 뭐, 열두시도 되기 전에 다들 문 닫더라고요. 손님이 없는데 문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흥청망청하겠습니까? 난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정말 속에서 솟구칩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생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박근혜가 되면 이명박 때처럼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겠지. 복지도 힘 있는 박근혜 가면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이익을 가장 대반하는 그런 서민계층, 50대, 60대, 70대 노인네들이 이 정권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한겨르시면 박순변 논설위원이 미래세대의 절망, 기성세대의 재앙,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은 문제가 있고 그것은 곧 이 기성세대에게 재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초중고 학생들은 존재 자체가 죄스러웠다. 교실의 버젓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호가 붙어있었다. 표호는 점점 험악해졌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더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둘도 많다라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1986년에는 정부가 한자녀 가정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다자녀 가정에는 주민세와 의료보험 추가 부담 등에 불이익을 안기겠다는 정책까지 내놓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몸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도 뭐 삼남이녀의 넷째로 태어났습니다마는 형제들 네던명 안 되는 집안이 없었습니다. 진짜 경제도 어려운데 애들 대여섯명 키우려면 진짜 등골이 빠집니다. 대학 공부시키는 학부모들 특히 농촌부모들 오죽했으면 소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 빼로 대학 공부를 시켰다고 해서 상하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출산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과 정책기조 30년 만에 진짜 자발머리 없이 확 달라집니다. 낮은 출산율이 앞으로 가정이건 국가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요즘 관광석에 가보면요. 이집 저집 아기 웃음 행복 퐁퐁 희망 쏙쏙 이라는 구호가 다 웃깁니다. 그럼에도 이집 저집 아기 웃음 소리는 시나브로 줄어들기만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웃 일본의 경험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갱기침체의 장기화를 유발하고 갱기침체의 장기화는 또다시 저출산 고령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 악순환의 뜻에 빠지는 겁니다. 이 뜻의 가공할 위험은 일단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만큼 심각한 고령사회에 이르진 않았다. 하지만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 특히 고용구조로 봐서는 이미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의 악순환은 몇 해 전부터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30살 미만의 청년층 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조금 높아지긴 했으나 겨우 외환위기 때 수준이다. 다른 연령계층과 비교한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빠졌다.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 비준이 1998년에는 23.7%였는데 올해 11월 현재 기준으로는 14.9%에 불과하다. 이런 청년층의 취업난 어마어마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젊은이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들에게 계속 기대어서 기생적인 삶을 살거나 그러면서 어떻게 시집장가를 가고 애를 놓겠습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명합니다. 일본에서 프리타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직업으로 연명한다는 얘기가 10주년 전부터 나돌았는데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청년층 취업난이 세대간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금융위기를 그럭저럭 벗어나고 미약하나마 성장세를 유지하긴 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 수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163만가량 증가합니다. 그러나 20대 일자리는 같은 기간 42만이나 줄었습니다. 대신 50대와 60대 일자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50대와 60대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는 건 결코 좋은 현상 아니에요. 50대, 60대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는 은퇴 세대입니다. 그때까지 벌어먹었던 것 가지고 이제 노후를 즐기는 세대인데 그때까지 벌었던 돈을 가지고 노후를 즐길 수가 없으니까 재취업을 하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가 뭐냐고요? 50대 중반까지 월급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50대 중반 이러면 해고 시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임금은 절반으로 뚝 잘릅니다. 이게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러니 50대, 60대 임금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싸니까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20대에 견져서 50대 심지어는 60대까지 고용률이 더 높은 역전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년층과 노년층이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수동대를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자녀 세대의 암달이 캄캄하니까 부모 세대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빈곤은 현재 취업해 있는 기성세대에게도 불안의 징조다. 국민 경제 전체로도 저출산 고령화를 가속화해 결국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의 장기화 재정여건 악화 등은 모두 청년실험 문제와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모든 정책 영향이 집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의 질만 떨어뜨려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정규직 과보 해소 이민 확대를 통한 노동력 부족 훼손이 하는 대책에서 그런 생각이 고사란이 묻어납니다. 문제를 발견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거나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그런 문제적 정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절망은 기성세대의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막으려면 지금의 청년세대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좀 더 확실한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기업이 고용을 느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고용을 느려야 됩니다. 대기업 지금 임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쌓아놓은 유보금을 가지고 기술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청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술혁신을 할 생각 안 합니다. 왜? 임금을 적게 주는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살을 깎아먹는 그 단순한 셈만으로도 이익을 청출할 수가 있는데 왜 기술혁신을 하려고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내 유보금을 결국은 가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박근혜 정권에게 무슨 일변이 하면서 하고 있는 젊은 놈들 보면 진짜 한시박이 이럴 데 없습니다. 그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루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이 아이러니 그걸 해소하는 게 어쩌면 우리 사회가에게 주어진 과제 중의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라도의 유평 마칩니다.